2년은 좀 안됐고 연수로는 2년 됐고 여기 문제가 내가 서울 첫 작업이지 여기가 서울 첫 작업하는 데인데 여기선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넣었어요 일단 넣어놨어요 뭐? 뭐? 됐어 타이밍을 보려고 타이밍을 보려고 타이밍을 보려고 내 발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아니 위에 위에 아까 사장님이 주체로 여기도 하나가 있더라고 나중에 뚝끄나서 봐야지 어디서 나오겠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건지 새토 갔다 왔어요 네? 총선호 새토 갔다 왔다고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가다가 다 포즈했다 비켜버려요 잘 나갔다 잘 없으면 잘 나갔어요 잘 안고 다시 헷간만 잘 안고 잘 안고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무섭다 어디갔습니까? 됐어요 일단 소통은 됐고 그 다음번에 뚫는게 어디갔어? 누구였지? 아.. 후레쉬를 갖다 놔야지 시원한게 아, 후레쉬를 할게 됐어! 이미 다 치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공간이네, 이게 치다에 나오는 역시.. 이거 뭔 차이예요? 그부분을 못듣고 나는 왜 뚫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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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예요? 장비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이쪽이 첫째인 애가 이쪽은 또 안 나가라 다음번에 하시고 이게 그만해 어디가요? 일단 해오기만 하고 급하셔요 이게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눈을 바꿔서 뚫어야 돼 아직 안 끝났어요 먼저 4시간 볼래요? 먼저 4시간 사진 찍고 물 빠진 다음에 차장님이 알 수 있다면 진짜 차장님 뿐이나 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저 대장에서 대장에서 물에 나와야 되죠 이게 막힌거에요? 기자님거에요? 일단 봐야 되요 4시간 먼저 볼래 뚫을까 물에 빠진 다음에 얘도 나오는 데가 어디선가 얘도 아까 요거 요거 내가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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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서 그랬더니 저기 여기에 옷으로 옷을 붙기도 한데 누즈를 큰 걸로 바꿔야지 앞에 길 많아 손에 딱 느끼는 부위를 한번 써야 부위를 부위하다가 왜 쳐놓은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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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이 나와 젓가락 뭐야 이거 시멘트 옛날에 들어가 방수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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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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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혔어! 샷샷샷샷 Toni 여기 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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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엉켰다 엉켰다 잠깐만 안쪽으로 던졌으면 좋겠어 왜 당겨ен ilo 이게 가르친 색이 배웠어요 activate 안쪽으로 놓고 갈라며 얼마큼이나 놓고 갈라며 준서를 한번 당길거야 갖고 있어봐 내려간다고? 보려고 물꽃 터졌어 위에까지 다 쌓였는데 밑에 그 뿌리 지나간 데는 길 터졌어 갑자기 시뻘이 된 것 같네 됐고 저쪽에서 넣어서 이대로 더해 여기 이것만 이렇게 빼놓고 아니 왜냐면 저쪽 하나 돌리면 되잖아 안 땡길 거 아니야? 여기는 안 땡길 거에요 그거 빼버려 네 위험해 응 잠깐만 아까부터 딱 뚫린 거 다 뚫었어요 손에 턱 찐 게 느낌이 오거든 물 잘 나가지는데 물 잘 나가요 다 뚫어놔서 물 채우고 물 떨어져서 물 채우고 이제 안쪽으로 뚫어드릴게요 네 저 다 드셔도 돼요 네 네 네 모자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